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더 많이 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기 싫지만 가기 싫지만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갔습니다 역시 1시간을 뛰고 오니까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상쾌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해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오늘 하루도 저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영상의 주제는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남녀간에 있어서의 치명적인 매력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간적으로 만났을 때 어? 저 사람 뭐지? 라고 시선을 끄는 그리고 마음에 남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 사람만의 뭔가가 이렇게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능력은 시간과 노력과 땀을 흘린 그 노력의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어? 저 사람 뭐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렇게 배우고 또 관심이 가져지는 그런 사람인지 제가 만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언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영어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이 영어를 전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유창한 영어를 할 때 대단해 보입니다 그거는 결국 이제 공부하는 사람 또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튼 영어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 저 사람 대단한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언어 장애자로 살고 있는 이민자들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 사시더라도 또 외국에 사시더라도 적어도 한 가지 언어 정도 특히 영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어 수준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많이 어려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몸을 잘 가꾼 사람입니다 날씬하다 살이 안 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자기 몸을 굉장히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군살이 없죠 갱년기니까 중년이니까 나이 먹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그냥 살이 찌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동자로 사는 사람들일수록 뚱뚱한 이유가 정성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만들고 씻고 다듬고 자르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장도 열심히 봐야죠 정말 조리법도 다이어트 조립식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일하고 와서 힘드니까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먹고 그러다 보면 살찌고 살찌다 보면 성인병 걸리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금방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깊은 대화라든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통찰에서 아 이 사람 정말 책 많이 읽었구나 책을 많이 읽고 지식과 지혜와 교양이 이렇게 겸비된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존경스럽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책 읽어야 된다 책 읽어야 된다 하면서도 사실 한 달에 한 권 책 읽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한 달에 한 권은커녕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책 한 권을 이렇게 다 읽고 나면 내 마음속에 또는 내 머릿속에 뭔가가 내가 몰랐던 세상에 한 가지를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뿌듯한 기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책에서 얻었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거는 솔직히 저만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글을 이렇게 잘 쓰는 사람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화려한 글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진실성이 담겨 있는 그리고 읽는 사람이 편안하면서도 아 이 글을 읽고 내 마음이 좀 움직인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흔히 하는 카톡 있잖아요 그 짧은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멋있게 쓰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서로 주고받는 문자를 하더라도 적어도 철자 정도는 틀리지 않을 수 있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단 짧은 줄 한마디라도 두 번 읽어보고 반드시 의미가 있고 또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남 모르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선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행 쉽지 않죠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저는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오 이렇게 이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신비로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 능력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매력으로 보이는 사람일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다섯 가지를 다 잘하고 싶어요 욕심이겠지만 적어도 한두 가지 만이라도 저는 좀 되고 싶어요 내가 그 무엇 한 가지라도 남들보다 다른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 내가 참아가며 이겨가며 견뎌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남들이 다 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일을 내가 한 가지 해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뿌듯한 것과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 정말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내 자존감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잘하는 것, 한 가지 언어를 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몸매를 잘 가꾸는 것 세 번째는 책을 열심히 읽는 것, 네 번째는 글을 잘 쓰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모르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Bye 한글자막 by 한효정